네 7연 전문 요원 우리 이경훈 군을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이라기 하기는 좀 네 퍼지금TV의 고품 껴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교영희씨가 7연 들고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좋아요 이게 정말 엄청나게 큰 하나의 저의 그 짐을 교영희씨가 이렇게 가져가 주신 느낌이라 아주 기쁩니다 교영희씨가 처음에는 이제 뭐 7연 이제 자기는 7연을 쳐본 적이 없고 집에 7연도 없기 때문에 7연을 카피하는게 힘들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막 등 떠밀리고 자기가 뭐 여기서 치고 저기로 치고 결국엔 집에다 7연까지 갖다 놓으시고 이제는 7연을 전문적으로 카피를 하고 계신데요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또 또 저번에 샀던게 좀 너무 저기 두껍다 그랬나? 두껍고 이게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어깨가 아프거든요 그렇군요 그때부터 어깨 아프기 시작했는데 아 치전 때문에? 지금 많이 아파요 그러면 그 빨리 바꾸셔야 되겠네요 그것도 그렇고 치잖아요 그러면 좀 피치가 좀 안맞아요 아 팔려면 이런 얘기하면 안돼요 여러분 저기 교영희씨가 7연 판다 그러면 주의하세요 무겁고 피치에 안맞는 기타 판다입니다 제가 두 개를 샀는데 소리가 그게 더 훨씬 좋아갖고 낫던거거든요 근데 연주감이 안좋아 연주감이 안좋아 깁슨같은 느낌으로 치는거군요 소리는 좋지만 힘들다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영희씨가 요새 7연을 계속해서 연주를 전담을 해주시면서 레파토리도 자꾸자꾸 늘려가고 계신데요 아주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거 좋아했는데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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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연 나올 때마다 해갖고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쵸 저도 사실 7연 나올 때마다 한 두세개 돌려갖고 했거든요 이게 7연곡을 많이 저 했던게 그 이제 드림셔텔의 라이 랑 그리고 그 다운 프롬더스카이 그거랑 뭐 그 몇가지 게 7연 대표곡들 꼬론네 그 노래랑 몇가지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연으로 칠 수 있는 곡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이 밑에 사운드를 들려주려면 아무래도 좀 굵직한 곡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선택지가 그렇게 넓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그거 할 때 아니 스티브 바이 7연 할 때 스티브 바이거 The Riddle이라고 그 막 완전 본드 붙여가면서 했던 노래 있잖아요 그런걸 한 번 카피해도 딴 데 다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죠 그거로만 쓰니까 그거로만 쓰니까 그래서 7연은 진짜 좀 여러 사운드를 모니터 할 수 있는 그런 굵직굵직한 곡들을 몇 개 준비를 해 놓고 이게 좀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7연 쓰는 사람들의 그 약간 그게 있어요 고정관념 같은 게 있어서 튜닝을 제대로 그냥 정튜닝으로 스탠다드 튜닝으로 해야겠다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네 B 튜닝 기타가 거의 없는 거예요 노래가 A 샵 A G 샵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노래를 픽업할 때 그것도 애로사항이 있네요 그렇죠 사실 그 중에 이제 일반적인 스탠다드 B 튜닝으로 되어 있는 곡을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좋긴 한데 잘 없으니까 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군요 엄청 그 빠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테크닉에 끝 그런 사람들 밖에 없어요 음 그렇군요 그럼 카피하기가 어렵고 카피가 뭐 네 여러분 지금 지금 7연 기타를 연주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규영씨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이다이다이 나이다이 다이다이 또 나와도 그냥 아 귀엽게 부르시고요 7연이겠구나 7연이구나 그 곡 자체도 6연에서 C 튠까지 내린 건가 아 그렇군요. C샵인가? C샵 튠까지 내린거구요. 그거를 제가 그냥 여기서 친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뭔가 귀에 착착 감겨가지고 그것만 나오면 7연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파블로페 7연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오늘은 RGIX7 FDLB 뜻을 전혀 모르겠는 안무가 시작됐어요. FDLB는 뭘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풋볼 디펜더 레프트백이 아닌가. 아 맞다 맞다. 왼쪽 백. 여기 유명한 선수로는 마르셀로와 필리페르 위스가 있구요. 근데 다 외우지. 이게 FDLB가 뭘까요 그래서? FD면 프레임에이 뭐야? 뭐야? 빨리 하자고.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 밑에 귀신같이 분석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밑에다가 RGIX7 FDLB. 이 중에 저희는 RG와 그리고 세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 7연이겠군요. 그쵸 그리고 뭐. IX는 이 시리즈겠죠. 네 시리즈 이름이니까. 그럼 우리 RGIX7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FDLB에 대해서 말하자. B는 벌탑. 벌탑. 로럴벌. 탑이 로럴벌이야. 나왔네. LB네 LB. 이거 FIXED 브릿지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FIXED. D. FIXED D가 뭘까? 디마지오. 아니야? 아니. 디마지오 맞다. 디마지오 맞긴 한데. 이게 과연 이 D가 이 D인가. FIXED 브릿지 디마지오 픽업의 로럴벌.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몰라요 이건 맞는지 아닌지. 네 정가 134만 9천원에. 할인가 107만 9천원이고요. 메이드인 인도네시아. 전장 101cm. 무게 3.89kg로 상당히 묵직합니다. 두께 44mm. 12플레이 뒤뚤레 81mm. 탑은 로럴벌이 들어가 있어서. 저 벌무늬 보실 수가 있죠. 귀가 엄청 멋있어요. 이 바디가 애쉬의 글로스 폴리오레타민C가 적용되어 있는 건데. 애쉬의 무늬가 정말 강력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 벌탑과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일맥상통하는 느낌의. 그런 애쉬 무늬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넥을 보시면. 넥은 3피스인데. 메이플 퍼플워트입니다. 자신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좀 성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바네즈 요새. 자신목이 시작해서. 매월 11개 열쇠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니트로 위자드 세븐 넥이고요. 그리고 헤드머신에. 고토 MGT 락킹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너트는 플라스틱이고요. 너트 너비 48mm. 그리고 지판이. 특이하게. 107만 9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대에. 에보니가 올라가 있어요. 네. 에보니 지판에. 양쪽으로. 하얀색 바인딩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판 공기는. 400mm 반지점. 스케일 길이. 648mm. 24프레까지 있습니다. 전부 프레시고요. 픽업은. 디마지오의. 퓨저넷지 세븐 헌버커가 들어가 있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디마지오 픽업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원 볼륨. 시리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원 미니 스위치. 코일 탭이 가능하구요. 브릿지는. 지브랄타 스탠다드. 투세븐 브릿지. 픽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미니 토글에서. 험싱 전환이 가능하니까. 총 6개의 톤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험으로. 지금 험입니다. 지금 험입니다. 오 근데 세다. 상당히 강력하네요. 상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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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 에 니어. 싱글! 엄청 스트릿. 오. 이 소리 엄청 좋은데. 이 소리 엄청 좋은데. 오. 좋아. 이 미니 코일 탭이 상당히 사운드를 확장을 많이 시켜주네요. 예쁘다. 예. 친절해서 이런 사운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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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헷갈려 오우 좋다 마샬로 바꿔줄게요 마샬로 바꿨습니다 지금 홈 마샬에서는 밸런스가 괜찮네요 마샬로 바꿔줄게요 마샬로 바꿔줄게요 마샬로 바꿔줄게요 마샬로 바꿔줄게요 으 으 어 7월에서 이런 소녀가 나오다 를 예 아 같네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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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치는 스티베이 테이블은 cadence – 스티베이 – 뭔가 사운드가 거룩함도 깨끗하네요 LCE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이렇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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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우 라이딩 포스가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네요 그 다음에 우리 또 기어타임스 타이틀을 바꿀 때 있으면 7연 기타로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멋있는 애쉬 사운드 들어봤는데 와 마샬에서 개인톤 장난 아니네요 정말 멋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앗모델 하면서 야 이거 진짜 사운드 좋다 100만원대에 호가하는 소리가 나네요 이랬는데 또 100만원대 또 올라오니까 또 좋네요 역시 100만원대는 100만원대에 또 그 확실히 위엄이 있어요 계단이 있어요 좋습니다 rjx7 사운드 오 멋있어요 이거 어떤 것 들여주신건가요 이거 슬립낫 사이코소셜 사이코소셜 듣고 오겠습니다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들어봤습니다 이게 확실히 그 애쉬의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더러운 듯 깨끗한 사운드 있잖아요 뭔가 엄청 바닥을 깨끗이 닦았는데 바닥 무늬가 원래 더러웠던 그런 느낌이죠 더러운 듯 깨끗한 애쉬의 특유의 저음의 매력이 잘 살아나는 기타라 생각이 드네요 작업실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우리 스튜디오 같은 느낌이에요 깨끗한데 더러워 칠하면서 페인트가 엄청 떨어져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직까지도 했는데 더러워 보여요 그렇죠 그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 테크니컬 하긴 깨끗한데 심리적으로 더러운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의 엘씨의 사운드를 잘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시청자 조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조평은 2327화에 PRS SE 커스텀 24 지브라우드 모델이었습니다 지브라우드 모델에 여기 화이트포니님 PRS라는 높은 나무를 올라가 볼 용기가 생겼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SE 모델이 나오면서 PRS의 오리지날에 조금 더 가까워지면서 그러면서 또 그 적당한 가격으로 많은 유저들한테 되게 반가운 소식이었잖아요 네 화이트포니님 처럼 이번 기회에 PRS라는 나무를 올라갑니다 음 그 7연 기타 시장을 이렇게 훈점하려는 알바니스의 노력이 진짜 보이는 제 기억이고요 네 그 엘씨와 이런 것들에 어 지금 실험중일 수도 있어요 저는 7연 기타에 애쉬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더러운데 깨끗해야 돼 네 그렇습니다 최고.. 아 최고는 아니지만 깔 게 없다 아 그러네 최고는 아니지만 깔 게 없다 오늘도 힘들 편이 좀 되시겠다 네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러운데 깨끗한 그 감성을 좀 표현하고 싶고 이게 애쉬라는 그 목재를 가장 잘 담아낸 그릇이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중 애쉬라는 중 애쉬 트레이드 애쉬 트레이드 애쉬 트레이드 예 바로 점수드릴게요 4 4 사운드가 좋고 와요 오늘 할 것 같다 좀 가보았어 그래서 아이바네즈가 또 2019년에 좀 장난 아니잖아요 몇때문에 8.5, 9.0, 9.0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9.0 주고 싶었는데 7연을 아직도 나는 7연이 낯설어서 선생님이 7연에 아직 9.5, 9.5 이렇게 주신 적이 없죠 7연이기 때문에 0.5를 깎은 것 같습니다 7연이라서 약간 7연과 친하지 않아서 7연과의 케미가 부족해서 나온 점에서 8.5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RG IX7 FDLB 모델 같이 보셨고요 정말 시원시원한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PRS 새 모델로 갑니다 PRS SE 깜짝 놀랐어요 PRS SE의 7연이라니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애초에 PRS 7연 자체를 처음 보는 처음 보는데 이거 또 SE야 그렇습니다 SE SE의 7연 125만원 이거 많이 기대가 돼요 아이고 좋다 아이바네즈와 또 완전히 다른 감성을 가지게 될 것 같죠 이거 완전 좋았어요 약간 그렇군요 7연 선점하려고 메이커마다 지금 난리가 나거든요 이제는 요 중가 때 딱 100만원대 7연에서 선택지가 너무 많이 생겨버려갖고 예전처럼 완전 싼 게 비지덕인 7연 아니면 초고가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선택지가 많아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선택지를 확장해주는 PRS 7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근임이 됩니다 시작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